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금융그룹 공식 서체 우리다움체 공개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은 ESG 경영 적극 실천 및 창발적 혁신으로 디지털에 강한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식 서체인 우리다움체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우리다움체는 우리금융그룹의 CI에서 출발한 공식 서체로 직원과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다움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글꼴의 두께의 변화를 주어 세련미를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적용해 친근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심플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읽기 쉽게 우리금융그룹만의 이미지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공식 서체를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공통 활용하며 전자문서 등 디지털 양식은 물론 각종 서식류 등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우리다움체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이번 공식 서체를 무료로 배포해 기업의 사회공원적 이미지 재고로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다움체는 우리금융그룹의 상징인 CI 서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도 편리하게 재탄생된 글씨라며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든다는 우리금융그룹 비전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다움체는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